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를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2025학년도 커리큘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수능, 어려운 수학 공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으시죠? 선생님이 오늘 커리큘럼 안내 영상에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짚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양력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수학 공부 방법. 뭔가 막 이 변화하는 기조 속에 많은 게 변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친구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 열심히 했다고요. 열심히 했는데요. 이상하게 점수가. 이상하게 평소에는 문제를 잘 푸는데 시험만 보면 문제가 낯설어서 점수가 안 좋아요. 이런 친구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 전문가입니다. 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올랐는지 당연히 방법론에 문제가 있겠죠. 그 방법론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해결책을 안내를 드릴게요. 물론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선생님이 저는 공부를 그냥 안 했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오는 건 정상이에요. 공부를 안 했는데도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는 없잖아. 그런 친구들은 다 거짓말, 거짓뿌렁. 그런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지 그런 친구들.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 적어도 선생님이 저 이제 수험생이라서요. 1년간 열심히 할 그 마음가짐, 그 다짐 그것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열심히 선생님이 하면 돼. 왜? 시작부터 선생님이 바르게 안내할 거거든요. 그것만 여러분이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야. 그래 개념학습. 아니 수학은 개념이지. 수학은 개념이 중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이 오해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개념이라는 걸 오해하지 않고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 안내에. 그리고 역시 당연히 기출. 가장 평가안이 내는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런 평가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분석해야. 아니 이미 나왔던 문제는 수능이 안 나온다고 기출을 막 무시하고 막 그러다가 수능이 널 무시한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야. 그런데 현혹당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출은 여전히 너무 중요한 거야. 다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그냥 기출 문제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해설 아니고 그냥 해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대체 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이뤄져야지만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수능장애 가수의 낯선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 방법. 뭘까요? 그 방법이 바로 행동영역이라는 거예요. 아 행동영역. 승진이가 지은 거 아니에요. 승진이가 만든 말 아니에요. 행동영역이란 말은 평가안 매뉴얼의 용어야. 평가안이 우리는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평가할 건데 그 두 가지 하나가 내용영역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행동영역. 두 가지요. 여러분 내용영역 하면 바로 와닿지 않아요? 내용영역은 말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물을 테니까 너 교과서 공부해 이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수능 때는 2점짜리, 3점짜리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니까 이거는 2점짜리, 3점짜리가 선생님이 저는 안 풀려. 빡. 그치? 왜?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냥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공부를 하면 2점짜리, 3점짜리를 풀게 돼 있다니까. 왜냐하면 지식을 묻는 거니까. 그치? 근데 결국 수능엔 그 지식만을 묻는 게 아니라 4점짜리 문제가 나온다니까. 근데 이 4점짜리 문제를 많이들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사실은 행동률을 묻게 해서 4점짜리를 만들고 평가하는 그거를 계산, 이해, 문제 해결, 추론 능력이라는 걸 기르세요. 라고 소설이 돼 있는데 이 말이 여러분 보다시피 뭐예요? 안 하다 와. 마음에 닿지 않고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거야. 야, 교과서에 있는 내용 알잖아? 그럼 2점, 3점 잘 풀린다. 4점이 안 풀린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것도 해야 돼. 교과서에 없는 거. 야, 이러고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해야 돼. 그리고 교과서에 없는데 미리, 야, 시험 볼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연역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스킬적으로 다 정리해서 가자. 이런 거야. 이렇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수능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수능은 사실상 본질은 변한 적이 없는데 과거에 잘못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 수능이 뭔가 변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아니야. 수능은 변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행동력을 묻기 위해서 선생님이 직전 논도 수능은요. 너무 사실은 문제를 잘 낸 거예요. 잘 낸 거야. 올바르게 이 행동력이 따른 공부를 했다면 사실은 가장 이상적으로 문제를 낸 거죠. 그거에 대한 초회의 의심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 행동력이라는 게 뭔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 올바르게만 학습해 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는 내가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 다 뭐야? 헛되지 않게끔 할 수 있어. 있다니까요. 같이 가보자고요. 결국 문제를 읽고 문제 안에서 풀이의 근거를 찾는 능력. 그러니까 문제밖에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 하나의 그 표현, 사소한 표현, 사소한 숫자의 선택 이 모든 것들이 다 고의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어왔습니다. 네. 아니 무슨 커리큘럼 안내에서 문제를 풉니까? 긴장하는 거 아니시죠? 네. 그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빈칸처럼 문제고요. 이 문장 하나로 아, 수능사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딱 그거야. 그 감동적인 부분 하나만 여러분 느껴주시면 됩니다. 봄비는 네모요. 가을비는 네모라. 네. 우리나라의 유명한 속담입니다. 여러분 중엔 이미 이 속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럼 벌써 답 썼지. 그치? 그게 수능 수학에서 보면 아니 이게 알고 봤더니 수학에서 명제고요. 교과서에 있는 명제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왜요? 교과서에 있는 명제는 보자마자 답 써야죠. 수능에서 2점짜리, 3점짜리 문제가 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험생으로서 그냥 공부를 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근데 선생님 저 이 속담 처음인데요. 나 이거 처음인데요. 수능장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4점짜리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생판 처음 보는 문제가 4점짜리 딱 수능장에 가면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어떡할 거야. 처음 봐?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처음 보는 문제니까 당연히 뭐야. 그냥 패스야? 틀려야 되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 보는 낯선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평가는 뭐야? 행동력을 평가하려고 이런 문제를 낸다니까. 그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런 태도. 봄비는 네모요. 봄비야 넘머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수학은 정의, 약속을 하고 출발하는 학문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용어의 정의나 성질들은 익히셔야 되는 거야. 딱 요거야. 그래서 봄비야 넘머니라고 부르면 당연히 교과서에 봄비는 봄에 내리는 비예요. 라고 정의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 봄에 내리는 비구나. 네모? 잔비, 붓을 피, 꽃, 비, 어비, 가랑, 비, 넘머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를 찾겠죠. 야 봄비랑 잔비, 붓을 피, 뭐가 어울리지? 관계가 뭐지? 그랬더니 보니까 다 답이야. 어? 다 답이야. 그러니까 다 답 같은데 왠지 그래도 뭔가 더 끌리는 게 있어. 이런 걸 뭐야? 찍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찍는 거야. 그냥 감회의 전화의 문제를 푼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상당수 학생들이 아마 3번 답하는 친구들 많을걸? 정상이야. 정상인데 맞진 않았어. 아니 그럼 어떻게 해. 자 이 문제점이야. 그래서 선생님 봐봐. 범비는 네모여. 가일비는 네모라는 이 속담을. 여러분 답을 내는 건 절대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풀이가 안 돼. 그래서 평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평가는 절대로 수학 문제에 이런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는 건 이 봄비는 네모여. 범비는 네모라는 명제가 교과서 있을 때만 내는 거예요. 그럼 평가 문제를 어떻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는 거야? 평가원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요?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이 단어 하나. 지금 여러분 뭐야?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보고 태도만 바르잖아? 그럼 지금 뭔가 소름이 느껴질걸? 그럴 거야. 그런 걸 느끼는 거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매 순간, 매 개념 공부, 매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감정들을 느껴보는 거야. 그래야지만 네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봐봐 이제. 여러분 설명 선생님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농촌 사람들에게는 저 단서 하나 때문에 이 문제는 논리적인 풀이가 가능해지는 거죠. 범비야 네모니. 봄에 내리는 비요. 농촌 사람들아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농촌에 살아요. 관계. 정의를 물었으니까 농촌 사람들과 봄에 내리는 비는 무슨 관계지? 아니 농촌 사람들이 원래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봄에 비가 내립니다. 물론 나는 비 맞으면서 씨를 뿌리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특이한 친구들 말고 특이한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아 쉬는 시간. 휴식. 그러니까 1번부터 5번 중에 뭐가 더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추론한다라는 게 아 이분들이 결국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구나 잔비가 논리적인 답이구나 난 이 속담을 지금 처음 보지만 이런 논리적인 추론을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수능 수학인 거예요. 수능 수학의 낯선 4점짜리에 강해지려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읽을 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느끼나요? 요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숙달 될 때까지 선생님이 강조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선생이랑 같이 공부하자고요. 그래요. 그래서 결론 내려보면 행동이라는 게 아까는 막 되게 추상적으로 들렸잖아요. 뭐 문제 해결 능력 누가 몰라. 추론. 누가 몰라. 누가 추론을 못해서 어떻게 추론하는 건데? 라는 거잖아. 그치? 과정이 없어. 그런 과정들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1단 행동 정광근야 선생님이 3원칙 문제 읽을 때 정의를 묻고 관계를 따져서 반드시 풀이의 근거를 찾아야지만 니가 푼 거예요.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설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의 발문으로부터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익히는 거 그거 선생님이랑 해보자는 거 어떻게? 어떻게? 그 어떻게를 이제 선생님이 강의해서 그 추상적인 평가 방식을 구체적인 언어로 선생님 뭐 국어선생도 아닌데 이렇게 글짓기를 해 그래서 막 그리고 막 해보면 별거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근데 그 당연한 걸 안 해서 그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구체적인 언어로 명시하에서 제시해 준다라는 거 선생님 수업 준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니 것으로 만드는 거 아유 선생님이 어차피 지금 20몇 년을 지금 고3 생활을 지냈으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나는 계속 계속 잘할 거고요. 선생님이 계속 잘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선생님이 그지? 최대한 수업 준비할 때 학생들이라면 어떤 학생들이라면 뭐가 문제일까 뭘 못해서 그럴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드리니까 선생님만 믿고 따라와주면 여러분 분명히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요.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일단 네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안내들은 각자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뒤에 가서 안내를 드리고 일단 뭐 입문 강의부터 개념, 기출, 문풀, 파이널까지 뭐 모든 커리가 비슷할 것 같아. 이 부분에서 뭐 특이한 게는 특별한 게 보이진 않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입문 강의에서 입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딱 스타트 개념 코드 코드 라는 게 얘가 딱 뭐야 선생님 학과에 대한 그 내용 영역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교과수 없는 거 쓸데없는 거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스킬적인 부분들 괜히 수능에 결국 도움도 안 되는 거 낭비하지 말고 그런 시간 아껴서 당연히 교육과정 내에서 해야 되는 걸 우리가 공부한 후에 바로 뭐야 그래 읽는 훈련하는 거야 개념을 공부할 때도 물론 개념을 읽는 훈련하지만 결국 수학은 개념을 적으세요 라는 수능 문제가 안 나와요 결국 문제 푸는 거야 문제를 어떻게 잘 풀까 문제를 잘 푸는 게 개념이 잘 돼 있는 거잖아요 그 훈련을 이제 같이 해볼 거야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도 이제 결국 그래 유형 코드 네 올해 이제 또 그지 그냥 여러분들 당연히 센스학 같은 어떤 그지 유형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도 수능에 맞지 않는 그런 유형들이 너무도 많아서 선생님이 딱 그거를 수능에 딱 걸맞는 수능에 딱 최적화된 어떤 유형 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입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면 될 것 같고 개중에는 분명히 고1수학 아유 고1 때부터 좀 놀았네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그래서 수학 상하 고1 때 배웠던 상하 코드라는 걸 또 새롭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은 역시나 유효하니까 그래서 그 도형 수능에 필요한 도형의 모든 것 강자는 여러분들이 입문 강자라서 좀 미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기본기가 되면 결국 이제 딱 실전 개념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어떻게 문제의 노계일까 라는 거 훈련시키는 거고 역시나 뭐 기축 코드 당연히 바이블이죠 바이블이야 그래서 평가를 맞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해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석해서 미래의 어떤 낯선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아무리 여기까지 해도 문제가 이제 막 낯설지가 않거든 그래서 낯선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실전 훈련하는 거야 선생님 이제 자작거리가 되겠죠 전체 임권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어우 드디어 선생님이 그냥 준비 기간이 3년 걸렸어 상하 코드 아 이름이 또 상하 코드 좀 이쁜 것 같아 그냥 뭐 딱 뭔지 알면 되는 거잖아 상하 코드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유 수학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지금 이제 대두가 됐죠 기본적인 계산 능력은 다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거거든 그런 능력들이 이제 중요성이 대두가 돼서 여러분들이 과하지 않은 선에서 그러니까 수학 상하라고 해서 또 내신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신에서나 나올 것 같은 수능에 돈도 안 되는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수능에 꼭 필요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컴팩트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 만들 때 문제 한 문제조차도 헛도로 만들지 않았어요 헛도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수능을 위해서 고1 수학 우리가 수학 상하를 정리한다면 그래 딱 요 정도 필수 개념의 요런 문제 정도 풀어보면 되겠다 라고 해서 교재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미리 요런 입문 강의 같이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같은 단계의 코드인데 결국은 이제 대상이 이제 직접 범인 거죠 상하 코드는 간접적인 범위라면 얘는 이제 직접적인 결국은 수학 1, 수학 2 선택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스타트 개념 코드예요 그러니까 입문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그래 적어도 교육과정 내에 뭘 알아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정의랑 성질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정의와 성질을 기억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안내인 거야 시중에는 너무도 수능에 필요 없는 거 수능이 알아야 되는데 빠뜨린 거 이런 것들 많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표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하는 문제의 내용 영역을 공부하는 가장 기준이 된다 그래서 필수 예제와 기본 표준 문제 문제는 뭐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가볍게 여기서는 그치? 문풀이 아니니까 다만 올바른 어떤 개념을 우리가 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개념의 시작은 이제 개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수강돼서는 당연히 개념을 처음 배우는 학생 개념을 공부하긴 했는데 뭔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친구 많잖아 저 한 바퀴 돌렸어요 근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혹은 완전 나 처음 공부해 어우 완전 처음 공부해 오히려 더 괜찮아 왜? 순수하니까 순수하니까 그치? 그래서 그냥 스펀지 같은 친구들 그치? 그래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매우 친절한 승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와 올해 유형코드 네 정말 그치?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면서 개념만 팔면 수학은 절대 개념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다니까 당연히 문제를 또 우리가 자꾸 과시하게 돼 등한시하게 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기본적인 시중에는 너무도 좋은 유형소들이 많잖아 유형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아쉬운 점 하나가 아니 왜 수능에 딱 맞는 유형소가 없는 거예요 수능에 딱 맞는 유형소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이것도 선생님이 준비기관이 같이 3년 걸려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적화된 유형학습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 정말 필요한 유형들을 세부적으로 나눠놔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 유형과 연습해야 되는 세트 문제들을 다 제작해서 넣어놨으니까 개념코드 들으면서 아 이게 단순히 그냥 개념만 학습하는 그게 아니라 아 실전에서 결국 이런 유형들은 풀어야 되는구나 아주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코드와 유형코드 병행해서 입문으로서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나 이제 수험생이야 그런 입문 강의를 거쳐서 나 제대로 된 수능 아 교과서 배운 기본 개념을 알기는 아는데 나는 문제 풀 땐 개념 적용하는 법을 모르네요 이런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기본 개념인 수능에 최적화시키는 행동력을 배우는 실전 개념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고 있는 개념인 행동력에 따라서 실전적 개념을 탑재하는 것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토픽을 통한 도구 정리 근데 이 도구 정리가 과함이 없어 그러니까 좀 더 정말 기발한 거 와 선생님 이런 거 알았지만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거 하지만 수능엔 나오지 않아 이런 거로 여러분 현혹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반드시 그래 교과서에 없는 건데도 필요한 도구 정리 아니 교과서에 없는데 왜 그런 걸 해야 돼? 그 근거는 어디에서? 평가한 기출로부터 평가한 기출문제 보니까 교과서에 없는 건데도 이런 거를 우리가 정리하고 했을 때 확실히 도움되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런 게 과하지 않은 선에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딱 선생님이 선을 그어줄 거야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선을 그어줄게 딱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이후로 이런 것들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 이런 선을 다 그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하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치? 딱 그 정도 그치? 고게 이제 실천 코드 그래서 실전적인 개념을 탑재할 때 필수적인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세먼칙이에요 순수한 내용형에 대한 개념 공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동력을 어떻게 익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간 단축을 위한 어떤 도구 정리 그치? 딱 이 세 가지가 같이 녹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강 대상은 뭐 말 그대로 기본 개념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 코드 공부한 친구들이 결국은 어려운 3점이나 쉬운 4점 정도는 나 풀 수 있어요 그 정도 단계까지는 되는 친구들 그래서 좀 더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중간 4점 중킬러 4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 어떻게 제한된 시간을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게 한 도구 정리와 그리고 문제를 문제의 어떤 단서 속에서 어떤 행동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근거를 문제 내서 찾는 것 그런 연습들을 이제 하고 싶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래요 실전 코드랑 결국은 이제 뭐 실전 코드 듣고 기출 코드 들어도 되고 혹은 병행해도 돼요 병행해도 되고 혹은 기출 코드를 내가 먼저 하고 실전 코드에 대한 거를 이제 연역적으로 좀 시간 단축하는 걸 정리하겠다 뭐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많이들 대부분은 병행할 거야 현장에서는 병행을 시키거든요 실전 코드랑 기출 코드 그래서 뭐 기코는 진리지 결국은 당연히 우리가 행동력을 정립하는 걸 사설 문제로 하면 안 되잖아요 행동력 정립은 당연히 평가원이 만든 문제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서 평가원 출제에 맞는 기출을 단순히 야 이거 이렇게 풀면 되잖아 이렇게 풀면 더 빨리 풀 수 있어 그냥 해설 강의가 아닌 거야 해설 강의는 그 문제만 푸는 거야 그 문제만 푸는 거 말 그대로 그 문제 풀었던 그 기출 문제는 다시는 수능에 똑같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출을 해설만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기출 왜 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몽둥이죠 몽둥이야 그러니까 기출은 단순히 해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석하셔야 되는 분석 뜯어야 돼 그냥 잘게 잘게 다 뜯어야 돼 문제에 쓰여진 모든 모든 수식 모든 표현 모든 숫자까지도 다 뜯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 분석 훈련을 해야지만 미래에 나오지 않았던 낯선 문제를 푸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거야 그거 그래서 기출 코드는 지금 그냥 바이블 기출 분석의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후기를 하나 따왔어 기출 코드는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않은데 그래서 학생이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수많은 엔제 발상적인 풀이 방법은 수능에는 그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수용이 없더라고요 정확한 거지 네가 아무리 선생님 제가요 만제를 풀었더니요 만제 풀면 수능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와 그럼 10만제 풀면 되는 거야? 10만제 풀어도 안 나와 10만제 풀어도 낯선 문제가 나오는 게 수능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평가원이 주고 있는 힌트를 잘 잡아내는 태도라는 걸 진심으로 깨달았던 날이 수능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요렇구나 그치? 어 아니 여러분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회피하지 마 그치? 너야 네가 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9월에 저였다면 수능에 분명히 헤매했을 텐데 선생님께 배우면서 문제를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태도를 고쳐주는 양승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난 그동안 수학을 일으키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지?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모르겠는데 일단 엔절랑 실무으로 양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기출 외움 조종 다시 보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양승진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들어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예요 아휴 나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는 친구야 근데 아주 정확한 분석이에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주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친구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죠? 그거 여러분들이 더 이상 꿈이 아니야 현실이 될 테니까 열심히 같이 해보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렇게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하고 나면 이제 기출은 선생님 너무 익숙해요 선생님 저 분석 그냥 답이 보이는데 뭘 더해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에 대한 어떤 행동을 연습할 수 있으면서도 낯섬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제 선생님 자작커리인 4종 코드부터 4코는 이제 대세가 됐죠 어 기출 코드 너 나와 막 이렇게 이제 거의 그냥 비등비등해 안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4점 코드는 말 그대로 수능에서 나오는 4점짜리야 우리가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제외한 보통 이제 우리가 9번에서 14번 20번 21번급이라고 보통 칭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하는 강의고요 4점 문항을 안정적으로 풀어내는 연습 그래서 입문 강의라고 보시면 되니까 절대 이거 기출 코드 하니까 그거 되게 어려운 강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렵지 않아 입문 강좌 입문행자로서 우리가 그냥 기출이 아닌 낯선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시작은 4점 코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점 코드가 낯선 상황에 대한 행동이요을 적용해 아니 사설 문제가 어떻게 행동이요을 연습합니까 대내에 승진이가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행동이요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행동이요으로 풀이가 가능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뭐 그렇다고 해도 또 변별력인 문제는 분명히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수능이 쉬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은 변별력인 문제 나온다니까 그래서 변별력인 문제는 이제는 어사 코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들 킬코로 그치 aka한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언급을 하기 좀 그래서 많이 킬코로가 알려진 사실은 이제 어사 코드 어려운 4점이 말 그대로 그치 그래서 수능에서 15번 22번급 해당되는 문제도 당연히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 그게 뭐 딴 세상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올바른 행동요일에 따른 학습을 하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여러분 당연히 풀어야지만 안정적인 1등급이 되고 원점수 100점을 쟁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약을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려 보이는 문제라도 누구나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문제 내에 있는 어떤 단서를 통해서 절대 문제 밖에서 승진의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 있는 걸로 왜 이런 당의적인 생각을 어 왜 문제 있는데 내가 못했을까 이런 반성을 해주는 거야 어 선생님 저렇게 문제 있는 것만으로 저렇게 잘 푸는데 나는 왜 문제 있는 거를 못 봤을까 반성해 주는 거예요 딱 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한 후에 문제와 훈련을 한 다음에 결국은 실전적인 운용 능력도 되게 중요하잖아 어 그래서 정확히 이제 기본 2점 3점짜리도 풀어보고 거기서 어떻게 실수를 안 하면서 4점짜리를 단계별로 쭉 가면서 정말 수능처럼 말 그대로 미리 보는 수능이에요 어 미리 보는 수능 파이널 모의고사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동을 줄 거야 어우 어떻게 사설 문제가 아니 사설인데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노출이 되고 수능에서 미리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분명히 평가는 우리가 예측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려고 들 테니까 그 예측했던 모든 것들을 깨뜨린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전부 다 넣어놨다 그래서 실전 연습과 실습 코드 낯선 사전 문학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수능을 보는데 내가 미리 수능을 선생님 나 많이 나 미리 열 번 보고 갈 거야 이런 거야 얼마나 필요하겠어 그런 부분들이 그치 어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연습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파이널 점검 양순의 파이널 코드로 해서 여러분 이제 실전 운동까지 다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직전 연도 수능 그리고 당해년도 6,9평건 그리고 당해년도 3,4,7평가한 교육정 교육정 문자 그래서 당해년도 나왔던 문제가 물론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학습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 그걸 주제별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제별로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아 이렇게 실전을 해내고 봤더니 난 이런 주제를 잘 들려 이런 거야 이제 나에 대한 이제 진단이 됐으니까 그런 진단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집중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강의 고록하면 이제 여러분들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커리가 구성이 돼 있고 전체 커리 일정은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가장 표준적인 커리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시작하는 데에 초점을 좀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보통 우리가 입문강의라고 했던 고유수화가 안 돼 있는 친구들 정리하는 거고 도용 안 돼 있는 친구들 도용 정리하는 거고 기본적인 개념 코드와 유용 코드 학습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정말 수험생으로서 실전적인 개념을 탑재하기 전에 입문강의를 되도록이면 12월 달에 꼭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가 길지 않으니까 그 안에 승부를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결국은 실전과 기출 코드는 같이 겨울방학 동안에 이거 딱 잡으면 돼 겨울방학 뭐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개념 탑재와 실전 개념과 기출 분석을 좀 내가 완벽하게 하겠다 이것만 해도 엄청 성공한 거야 그것만 해도 그죠 그리고 이제 빠른 친구들은 결국 그래서 사전 코드는 이제 미리 난 이미 다 해서 빠르게 가고 싶어요 뭐 시작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좀 빠르게 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전 코드도 선생님이 시즌1 시즌1하고 시즌2로 구분을 할 겁니다 시즌2는 새롭게 선생님이 올해 새롭게 만드는 교제가 될 거고 시즌1은 간연도에서 정말 좋았던 것들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현 기조에 딱 필요한 거 그렇게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6편 끝나고 나서 사실상 파이널 모의 들어갈 거고 그때부터 좀 변별로 인원 연습하고 전체 인컬이 이렇게 잡혀 놓으니까 이건 추천컬이야 추천컬이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추천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기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면 돼 괜히 또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표준적인 추천컬이가 그런 거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선생님은 당연히 좀 더 미리 해야 되니까 미리 할 뿐인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정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요 선생님이 매번 강좌 나올 때마다 또 OT도 또 캐스토 통해서 안내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고교에 참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5학년도 커리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아까 선생님 처음 얘기할 때 했던 말만 기억해 주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 의지만 있으면 선생님이 바르게 여러분들 안내할 겁니다 그거 믿으시고 같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커리큘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